아 이거 육회공이 다 나오는데 딴 것보다 그냥 육회공이 아니라 특수부위들이 다 있는데 생선? 오징어 문어 이게 동남아 비싸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수온이 높아서 그런 오징어 문어까지 비싸다고 오징어 문어 호이안에서 돼지갈비 덮밥을 넘어섰어요 물론 거기는 가성비로 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그냥 움직이게 해서 아침밥 나는 호이안을 만약에 가게 되면 그걸 먹으러 갈 거예요 돼지갈비 덮밥 근데 제가 베트남 여행 그리고 태국 여행 통틀어서 제일 맛있어요 웰컴 투 자유야 웰컴 투 파티야 오늘 또 비비큐 가는 날입니다 혹시 며칠이지? 전 지와 일본 친구들이에요 숙소가 너무 좋아 3개월 여기서 거의 3개월 머무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 이 친구들 귀여워 어머니들 다 알아요 저 좋아해요 외계인 외계인이지 진짜 제가 이 숙소에서 외계인 직업 받아요 한 달쯤 됐나? 직원 두 명이 묻더라구요 너 도대체 여기 파타이라도시를 왜 왔네 신기하지 그 어떤 손님도 제 방에 들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신기하죠 너 도대체 왜 왔네 나한테 그냥 이런 도대체 몰랐다 그랬죠 그니까 얘들한테 제가 성직자로 보이는 거예요 묻더라구 너 그 카톨릭 그 father 카톨릭 신부인이라고 묻더라구요 렛츠 고 비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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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쏜다 도시클 또 왔어요 사람 겁나 많아 슬픔 기다려야 돼요 배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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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최고 아니 쌩굴이 그냥 탄더미처럼 나와 쌩굴이 우리 남 앤 너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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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꿈 에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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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이거 재밌어 오케이 여기까지 테이크 유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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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에요 몇 번 왔다고 이제 잘해주셔 오케이 야호호호 고고고 렛츠 고 오우 후후 후후 갔다 와 난 여기 나 후후 와 타이거 새우 모호 큰 것만 골랐어 아 와 야 오케이 요 오잇다 너너너 아이니드 오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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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 마 그냥 왔다 왔다 바 그리고 이거 코리아 소 고추장 내가 오늘을 위해 이걸 샀다 오늘을 위해 내가 이거 사촌으로 샀다 코리아 소 코리아 소 코리아 소 샀다 샀어 소스들이 있는데 입에 안맞아요 아따 마 멋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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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네 보라 굴만 먹고 갈거야 타이거네 보라 굴만 먹고 갈거야 타이거네 패키기 타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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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굴만 먹고 갈거야 아니 솔직히 굴을 먹으려면 오차림만한 몸도 없어여 내가 굴을 위해서 굴 이게 모형이 좀 달라요 이게 한국 구류야 한국 구류는 이렇게 조개처럼 열면 열리고 갔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게 어떤가 하면요 다중인체성이야 여기도 구류 있구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집어떼는 게 있어요 근데 겁나 맛있어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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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박 좋아 수박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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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그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요 하루 동안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못했습니다 이거 밥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을 때요 카메라도 5마리 타이거새우 4천원 같잖아 답혀 이거 뭐 끝이야 이게 이걸 부어도 되고 전골 안에 넣어서 이거 삶아도 되고 닭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깨끗 이 집이 최고예요 이거 진짜 감동이다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하더라 근데 일단 맛있고 즐거워 와 진짜 맛있다 야 내가 청경채도 하고 어떻게 하고 개수키네 꼬많어 오빠가 꼼다 오빠가 꼼다 보랏살 약간 왜 진짜 솔직히 깡깡 오는 거지 마늘 때려놓고 하핳 호두 한잔 마시고 옥 소주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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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맑고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진짜 맛있다 뭘 함튼 지금 더 갖고 왔는데 맛있어 와따마 대학하고 대학하고 왜냐하면 음식 종류와 가짓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친구들 산에서 뿔려고 이방에 닿았거든요 여기는 대학 안 돼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음식 종류가 이거 먹는다고 먹어야 돼 이 집 시간제는 없습니다 자 또 굴 하나 땄어요 제가 먹는 방법은요 굴, 센 굴 마늘 넣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바트 나주고 산 고추랑 넣습니다 고추랑 넣습니다 그리고 나음이 이래서 청룡채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못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도옥이에요 도옥 도옥 пры 너 고기 다 무거워 나부로 꿀만먹고 간다 타이구새우 타이구새우도 들어갑니다 사이오서 또 들어가요 또드가자 또드갑니다 옆 테이블에도 뭐 뽑고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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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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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으하 으하 우와 뭐야 6,8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으 와 음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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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